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로 베이스 원 성한빈씨 사주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 연예인 사주풀이를 안하는데 구독자분이 좀 해달라고 올리셔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이 이렇게 생년월일 시간까지 적어 주셨어요 팬 인가봐요 혹시 뭐 다른 연예인들도 시간까지 알고 계시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시간날 때 녹화 해가지고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독자분이 이렇게 봐달라고 하니까 재미삼아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 재미로 아 이런 것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주 한번 올려 볼게요 사주는 5월의 정밀주 그랬습니다 5월의 정밀주 격으로는 걸록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걸록이라고 하는 경우 격은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공직이라든지 사회의 공익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근데 사주에서 관이 있을 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관이라고 하는 수혜의 기운이 없죠 관이 있었으면 자격을 취득해서 공기업이나 대기업 뭐 이런 데를 가는 것을 뜻하겠는데 관이 없으니까 식신생제로 이렇게 먹고 사는 걸로 가겠죠 식신생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스타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재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이 방압을 이루었습니다 이 방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을 뜻해요 뒤에 연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좀 오래된 거, 익숙한 거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흔히 말하는 고인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팬이 되신 분들은 고인물이 될 준비가 되셔야 돼요 고인물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가족처럼 생각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한비씨 팬들은 고인물 될 준비가 됐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간으로 이렇게 일관과 똑같은 글자가 있어요 이것을 보고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이돌 그룹에서 자주 보여지는 증상이죠 이렇게 비견이 창간에 투관되어 있는가 만약에 여기서 관이 투관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룹 활동을 하다가 독립해서 또는 나만 돋보이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조에서 관이 없어요 그러면 나만 돋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돋보이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한비씨 같은 경우는 싱글 앨범을 낸다거나 이런 것은 썩 좋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연기자로서 가는 것은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 일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조를 보면 이렇게 특징이 좀 있죠 신사동주사, 가보동주사 이랬거든요 동주사했다라는 것은 한때 반짝했다라는 것을 뜻하기는 해요 지금 30세 이전이잖아요 가보동주사 그랬으니 반짝할 수 있다 꽃이 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쁘게 해석을 하자면 반짝하고 사라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는데 아이돌이 반짝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이거죠 운이 어떻게 가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운은 이렇게 월령을 생하는, 목생화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월을 생하고 있다는 거 월령은 내가 활동하는 무대를 뜻해요 월을 생한다는 것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운이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집에 붙어 있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서 집안이 좀 잘 깨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부모님들 사이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혼을 한다거나 그런 걸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아이돌이잖아요 내가 활동하는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을 간다거나 중국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운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쁘지는 않는데 사주에서 수우라고 하는 물의 기운이 있었으면 내가 활동하는 것을 내가 다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우라고 하는 물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활동한 만큼 내가 내 것을 챙기기 어렵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주에서 화가 많다라는 것은 약간 허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벌었는데 내가 엉뚱한 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쓴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자기 것 챙길 수 있는, 자기 것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속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애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비견이 다자하다는 것은 친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일지 배우자궁의 식신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비견 겁제가 다자하다는 것은 좀 순종적인 여자, 청순가련형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미두수로 살펴보자면 명궁의 자미 7살 이랬네요 자미라고 하는 것도 좀 황제의 별이기 때문에 권위적인 면이 강하고요 7살도 전쟁터에 있는 장군과 같은 그런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나 자존심이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지시하는 듯이 뭔가 이렇게 어른이 뭔가 시키는 것처럼 꼰대적인 성향이 나타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문곡과 이렇게 붙었네요 문곡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부드럽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그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애체능 하시는 분들한테 문창, 문곡 이런 것이 있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데요 문곡이 화, 과 그랬습니다 예술적인 일에 또는 분석하고 계산하는 일에 자격을 갖추는 또는 명성을 갖췄을 때 먹고 살기 편해집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보통 7살은 록을 봤을 때 자기가 추진하는 일들이 잘 돼요 근데 록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자미의 성향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자미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챙겨주는가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곡 그리고 문창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팬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아랫사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팬이 나를 얼마나 챙겨주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곡, 문창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있고 아랫사람들이 나를 챙겨주는 면도 있고 판단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영마에 해당되는 천마 이렇게 있죠 천마가 있다는 것은 집을 떠나야 성공합니다 또는 바쁘게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아이돌이니까 집 떠나서 움직이는 일들이 많은 그런 직업을 선택한 건 잘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을 떠났을 때 처녀 이렇게 있어요 처녀는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 화려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왔을 때 집을 떠났을 때 이러한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돌로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짜여져 있는 틀 자체가 이런 말 좀 팬들 입장에서는 죄송한 말인데 방탄소년단 급으로 성장하기에는 조금 힘이 약하다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부모공에는 이렇게 비어있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부모님이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주에서 동주사한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고향을 떠나서 어려서 집을 나와서 예를 들어서 연습생 기간이 길었다 어렸을 때부터 했다 그러면 이거는 부모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부모 없이 살아가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사주랑 똑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존재감이 없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돌을 하고 있다는 거 다행스러운 거죠 애정적인 성향에 있어서 부처궁에 이렇게 천상하고 있죠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는 그런 성향하고 아무리 성질이 더러워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성격이 좋은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녹존하고 있죠 부처궁에 녹존이 있다는 것은 결혼을 해서 삶이 윤특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결혼은 꼭 하시는 게 좋은 그런 형태의 사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운에서 23세부터 32세 운이 들어가면서 7살이 로그를 봤으니 내가 7살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항상 삶이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치열한 삶을 뜻해요 그런데 이렇게 23세부터 32세에서 녹존을 봤잖아요 그러면 보급이 잘 된 전쟁터를 뜻해요 그러면 내가 자신감 있게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23세부터 32세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33세부터 42세까지 태양, 검은 그랬는데요 녹을 또 봤죠 그런데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을 뜻해서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검은이라는 것은 말하는 기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더 멀리 비출 수 있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이 이제 23세부터 좋은 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13세부터 22세까지는 고생하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궁 이랬잖아요 이 형제궁이라고 하는 것에 천기천량이 있다는 것은 좀 꼬장꼬장한 형제가 있는 것을 뜻하는 건데 형제가 없다면 같이 일하는 동료가 꼬장꼬장해요 그리고 화성경향 그랬잖아요 되게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료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란 공간하기가 공간하록이 재백궁에 떨어진다는 것은 동료들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잘할 필요가 있겠죠 이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운으로 살펴보자면 올해가 여기에 들어가는 때예요 천부랬는데요 천부라고 하는 것은 안정을 취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걸 지켜가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쁜 운이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로그를 봤다라는 것은 천부가 로그를 보는 것은 직업적인 측면, 일하는 것에 있어서의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공겁이 협하고 있는데 처녀와 영성까지 같이 끼고 있어요 처녀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것을 뜻하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해요 도화살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겁 끼고 영성 끼고 처녀를 꼈기 때문에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혹시 올해 혹시 올해 뭐 그 여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자를 정말 멀리 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때 뭐 흔히 꽃뱀이라고 하잖아요 돈 때문에 이제 접근하는 그런 여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해 이유 없이 나보고 웃는 여자 이유 없이 나한테 잘 해주는 여자 이런 여자 있으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올해만 조심하시면 내년에는 또 이제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내년에 조금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올해 무난히 잘 넘어가면 내년에 우울해지는 그런 감정보다는 이제 뭔가 있는 것에 있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운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때 조심해만 이때 조심해주면 다음 해에 괜찮은데 이때 생긴 문제로 다음 해에까지 고통받는 그런 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제 이렇게 얼마 안 남았죠 올해 근데 내년 생일 지나기 전까지를 올해라고 얘기를 해요 자미두수에서는 그래서 올해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42세 정도의 결혼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자미든 칠살이든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2세 넘어서 결혼을 생각하시고 여자 만날 때 항상 조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팔자에서 재성이 뭐 긍정적이긴 하나 비경겁지에 있어서 이렇게 극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로 인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여자 때문에 피곤한 일들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여자를 좀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평생 살면서 조심해야 될 거 너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또는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들지 말아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조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변 사람들 말 잘 들으셔야 되겠고 혼자서 어떤 일 하겠다가 아니라 같이 공생하겠다 공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 그리고 운이 앞으로 운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팔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사주풀이를 했는데요 혹시 뭐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러시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오전 10시에 평일날 평일 오전 10시에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것들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한빈씨 본인이 오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나만의 궁금한 거 이런 것을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가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 시간까지 알고 있다 근데 궁금하다 이러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시간 날 때 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성한빈씨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